경기 화성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까지 사고 현장과 인근 지역에서 28차례에 걸쳐 오염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이 취급하는 톨루엔과 메틸에틸케톤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리튬 배터리 연소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화수소도 실제 현장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농도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